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를 시작합니다. 대구, 경북의 이례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까지 더해져 지역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선환 대경언론인회 사무총장,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이슈토크. 반갑습니다. 네, 우선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장께서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11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북, 대구 지역에는 10명이 국내 발생, 해외 유입 사례로 1명, 11명이 발생했고 경북에서는 상주 3명, 구미 1명, 4명이 확진됐습니다. 조금 지난주보다는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전국적인 상황도 어제 같은 경우는 451명이 확진돼서 지난주에는 대부분 600명대를 유지했는데 대폭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고 아직까지는 또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상주라든지 구미, 교회발 확진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상주시에서 발생한 3명 중에 이들은 2명이 상주 비정교회와 관련됐고 한 명은 비정교회 확진자 접촉자고 또 한 명은 비정교회 전수검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서문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된 사례고 구미 같은 경우는 샘솟는 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된 어떤 자가격리 중에 해제 전에 검사해서 양성으로 판정받은 그런 사례됩니다. 지금 종교기관 관련해서 이렇게 국지적으로 확산 추세였는데 지금 대구는 마사지샵 또 경북은 열방센터 관련 확진으로 위기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방센터의 경우에 연락을 안 받거나 또 검사를 피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2의 신천지 집단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우리 대구보다 오히려 경북을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마사지샵 같은 데서 집단적으로 발생을 했고 또 열방센터의 이용자를 본다면 전국에서 사실은 상주의 열방센터를 이용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전국에 확장이 되는데 오늘 현재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열방센터를 이용해서 확진자가 한 500여 명 이상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열방센터를 이용한 사람들은 2800명 정도로 생각되지만은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부로 참석을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흩어지고 또 가족 전염, 간념 상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또 오히려 이것이 종교기관의 오히려 비협조적이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북도가 이제 확진 검사를 받으라라고 했는데 와서 받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각 지역별로는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거의 속속들이 이제 각 지역별로 다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우리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에서 신고 없이 이런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경북도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어떤 신자들 또 와서 훈련받은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감염 추적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부부간에 참석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좀 더 덧붙일 얘기가 있으신가요? 부부간에 특별히 참석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뭐 일방적으로 이제 최근에 뉴스 보도에 보면은 이제 야 이거 대구 신천지 다음으로 또 뭐 2단 단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터컵이라 그런 것은 우리 한국 내에 있는 어느 교회 교파에도 속하지 않는 아 그렇군요. 초교파적인 어떤 그런 해외 선교 단체입니다. 아주 한 20년 된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선교 단체고 이 인터컵은 주로 이제 이슬람 선교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인데 전세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 그곳에서 대부분 이제 우리 한국으로 철수해서 국내에 와서 이제 안식년을 있으면서 안식년 중에 이제 상주의 열방센터에 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기도회를 갖고 하는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 대부분 홀몸 선교가 아니라 부부 한 가족 단위로 가서 이제 가서 현재 가서 살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2,800명 크지만은 가족 그러니까 한 4명 정도로 나누어 보면 실제로 한 1,000가구 정도 이제 그 단위로 실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찬가구지만 부부지간이니까 숫자는 더 그렇습니다. 자녀가 같이 올 수도 있고 이래서 그래요. 그럼 말씀 중에 또 저희 국내 교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소통이 좀 국내 교회들하고는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짐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어떤 종교계, 기독교에서 통계하거나 강제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이제 국내 선교단체에서라는 것은 인터콤을 통해서 결국 전세계로 포장하죠. 전세계 주로 이제 이슬람 국가에 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이슬람 국가 특히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네들의 명단을 일찍 내놓지 않는 이런 점도 있고 하나야 하는데 지금은 또 사실 익명으로도 검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믿고 그분들이 곳곳에서 빨리 신고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노출 안 된 선교사들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검사에서 정확한 정보가 그렇습니다. 좀 기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교도소나 또 구치소 확진 상황도 살펴보면 확진 판정을 번복하는 일이 좀 발생하면서 신뢰를 좀 잃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거 구치소, 교도소 확진 부분은 사실 초기에 동북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11월 27일 날 발생을 했거든요. 11월 27일 날 발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방치해뒀다가 11월 12일, 한 달이 지난 12월 28일 날 이제 동북구치소 확진자 431명을 인근 청소에 있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감을 했단 말입니다. 경증이라든지 또 무증상 확진자들이 이감을 했는데 그 이감을 한 이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동북구치소에 그러니까 지난달 12월 29일 날 첫 방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법무부 차원에서 이렇게 교도소라든지 구치소에 어떤 코로나19 대응 방역이 넉 장을 부렸다라는 비난을 받거든요. 이와 함께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제서자와 직원들 전수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성을 양성 판정을 받았던 어떤 제서자들이 다시 음성이 되고 또 음성에서 또 다시 양성이 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반응이 나와가지고 부실 전수 검사다라는 비난도 덧붙여서 받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달 28일에 북부 제2교도소로 341명이 지금 이감이 됐어요. 이 중에 이감 이후에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 15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절반에 가까운 인원들이 음성을 판정받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자연치유가 된 거 아니냐 또는 검사에 부실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또 155명의 어떤 음성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이제 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3차 검사를 하니까 이 중에서 36명이 다시 또 양성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초에 이제 동북국수지소에서 이감되었던 이제 그 341명이 양성이 됐다. 이 중에 155명이 또 엄성을 받고 155명 중에 또 36명은 다시 다 양성을 받고 이렇게 이제 그 판정이 며칠 사이에 들쭉날쭉하고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굉장히 이런 검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자연치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청이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부실검사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그 이후에 재수사를 했잖아요. 상주 교도소, 안동교도소 이제 재수사와 직원들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음성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도소, 구치소 대응은 좀 안일했다, 방심했다, 늦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중요도가 있을 텐데 건강 관련된 거, 국민의 질병 관련된 거는 좀 과하게 대응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요. 지금의 이런 무증상 감염을 막지 못하면 코로나 3차 대유행 종식은 좀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집어주시죠. 지금 그 대구에는 다섯 군데 지금 선별검사소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상급병원 중심으로인데 대구에 이제 그 대구 의뢰원하고 또 동산대구 동산병원 이런데 다 저는 뭐 그 익명으로 와서도 가능하고 누구나 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선제적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7일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길게 더 연장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특히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달 대구에서 크게 1차 대유행이 있을 때 당신도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을 놨던 사람들이 양성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치유를 받고 음성 두 번 검사를 받고 퇴원했던 사람도 퇴원한 후에 보름 정도 있다가 다시 양성된 경우도 맞아요. 변수로 많아요. 네. 한 27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위양성 그러니까 양성인데 실제로 음성 또 음성인데 또 양성으로 나오는 위음성 환자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한 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 봤을 때는 최근에 북부교도소에 왔던 사람들도 그때는 서울 동부구청에서 한 800명 정도 나왔을 때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상당히 감염률이 빨랐지만 그때 당시는 양성이 됐다가 이전은 한 후에 한 1주, 2주 지나면서 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것을 이제 정부가 무슨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고 일단 다행히 여기는 1인 치료실로 경북 북부가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고요. 또 대구 경우 같으면 이제 다섯 곳의 임시 선별 감염 확인을 이름을 묻지 않고 전화번호만 확인해서 다 하니까 누구나 가서 검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음성이었다가 양성, 양성이었다가 음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좀 유연하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바로바로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적으로 또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데다가 교도소, 구치소 검사만 봐도 말씀하신 대로 좀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17일까지 강화된 거리 두기를 지속하면서 지켜보다가 완화하겠다. 정부 방침은 그런 건데 지금 이런 거리 두기 지침을 두고 피해 업체들이 때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굉장히 2단계, 2.5단계로 격성시켜서 실시한 게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다시 17일까지 연장을 했고 또 17일 이후에도 이 추세라면 아마 사실 거리 두기를 완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특히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실제로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의 형평성 없는 지침들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반발도 있고 실제로 행동, 집단 시위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실내체육시설업인데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는 태권도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르게 헬스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영업을 못하게 폐쇄 제한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형평성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분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를 했고 또 여타의 카페라든지 이런 어떤 소상공인들도 식당이라든지 또 카페 내에서 베이커리프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형평성 없는 보상 이런 것들도 논란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모임 속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정부의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들도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그런 SNS 통해서 자기들 자체의 모임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구장 같은 경우는 간판 불쾌기 운동을 하고 대구의 조명구 사장이라고 하고 그분이 당구장 사장 모임의 회장인데 이분이 실제로 주도를 하고 있고 이미 1,000곳이 문을 열었고 그중에는 한 700억 원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17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어떻게 조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헬스장이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체육 시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방침대로 영업 제한이라든지 하지 못하겠다. 우리도 영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리 두기라든지 지침을 따르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일관성이 없다든지 형평성 없는 방역 지침 내지는 제한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규탄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항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체육 비롯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뭐 불이익을 감소해서라도 우리는 영업을 하겠다. 이런 반발하는 모양새도 나오고 종교기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 나오고 있고 지금 곳곳에서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정책을 집행할 때 좀 꼼꼼하고 섬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좀 이제 피해를 지원하겠다라는 안을 좀 내놓긴 했는데요. 이것도 좀 미미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피해 지원 1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떤지 좀 지켜주세요.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 업종에 있는 업주가 요구하는 것이 왜 핀셋 규제한다 해놓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적어 나온 것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느냐. 지금은 수도권 중심이 정말 2.5단계에서 3단계 정도 심각한 거지 지방은 지금 1.5에서 2단계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셋 규제로 인해서 지역별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그럴 듯하죠. 그러나 일단 17일까지는 좀 참아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17일 이후는 일단은 구명까지는 허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 피해 업체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신청을 받고 또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업체 전체 100만에서 3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지난해 11월 이전에 개업, 영업을 시작하는 업종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도 10월, 11월, 12월을 3개월 동안에 기준으로 해서 피해가 줄었던 사람들, 지난해.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에 정상적 영업과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기간, 대상을 10월, 11월, 12월 달 이것만 이렇게 딱 정해서 이제 비교해서 줄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받는 사람들이 무언가 좀 부당하다. 다 힘드는데 왜 그런 비교해서만 주느냐 하는 이런 것도 조금 문제를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정합적으로 얘기하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불만도 있고 뭐 이거 받는 사람만 받는 거 아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식당을 비교를 해보면 뭐 업주들 같은 게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카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영업 제한, 폐쇄, 낮에는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점심, 저녁 영업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똑같은 어떤 지원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형평성이 없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사실 골고루 이제 핀셋으로 해가지고 꼼꼼하게 다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는 정부의 하소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어떤 재난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얘기 쭉 나눴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또 한파까지 겹치면서 대구 경북은 지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한파 피해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덧붙여서 살짝만 좀 짚어주시죠. 네. 대구 경북에 지금 한파로 인해서 신고된 게 133건인데 사실 이거 실제는 신고 안 된 게 이기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더 피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파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주 동안에 피해는 점차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집마다 계량기 열어보고 좀 두툼하게 헌 옷까지도 좀 넣고 최소한 자기 집 것은 자기가 좀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동파가 온다는 소리도 없고 지난주에 이미 아마 계량기 뚜껑을 열고 거기다 차곡차곡 헌 옷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괜찮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대구 경북 집집마다 특히 우리 경북 지역에는 더더욱 한파에 아주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파에 막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잘 좀 막나게 예방이 채웁니다.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코로나19 영향과 또 한파 피해 관련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